권광 광주 광광 형님 대충 하셔도 되는데 형님의 성의를 무시하지 마요 너는 잠만 자고 내가 언제 내가 언제 재수 잤어 너 진짜 얘들아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얘들아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나는 조금 잤지 거기 증인들이 얼마나 매력있지 너도 잤어? 한 번 잤어? 오빠들 내내 볼 제주도에서 모든 시간을 그냥 잠 나는 잤어 너 잤어? 자고 왔는데 오빠는 맨날 내가 많이 잤어 나는 잤어 얘들아 잡숴요 네 잡숴요 형님 우리 화해했어요 오늘이 왔다 진짜 아 근데 여기 너무 좋다 편안하게 어디 가도 좋을 것 같아 맞아 사실 안 불편한 집 같은데 불편하다 싶은 건 좀 있어? 오빠 집은 좀 불편할 것 같아 아 그럼 공부 부를 수는 있지 왜? 아니요 그러니까 뭔가 불편해하는 게 신뢰일 것 같아서 집주인 입장에서 저렇게 편하게 지내면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저도 모르거든요 저희 집에 놀러오면 맞아 자 응? 뭐랄까 할아버지 집 놀러 오! 할아버지 집 놀러 오! 아 이거 뭐야? 이거 얘기했네 정말 진심이야 할아버지 아니 큰아버지도 아니고 자른아버지도 아니고 할아버지 아니고 할아버지 아니고 형님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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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정할 수 없어 할아버지 그렇게 넣어놓고 할아버지 집 놀러 오! 내가 할게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아 진짜 왜 이래 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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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부검 벌써 다 하셨어요? 맛있겠다 김부검 떡볶이 하나 먹어봐도 돼요? 어 그럼 최고 진짜 맛있었어요 우와 오 소리 봐 어 대박 와 야 배달왔네 배달 우와 김부검 너무 맛있다 이 떡볶이가 엄청 맛있대요 그래? 요즘 요즘 제일 핫한 떡볶이예 우와 뭐야? 그래 로제 비주얼 부터 다르죠 응 로제 떡볶이가 요새 엄청 핫하잖아요 응 그래가지고 먹었는데 역시나 맛있었죠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응 또 배고프다 이렇게 해서 잠깐만 이 소스 좀 아 저기 소스 좀 먹어보겠습니다 네 음 음 나는 이게 약간 떡볶이 느낌 아니고요 피자 머묵 좋아하니까 음 음 음 음 음 어떠세요? 음 하트하네요 음 음 음 음 대박 맛있게 먹고 싶어요 진 make 맛worthy 응 음 음 으응 음 음 음 솔직히 맛있다 이게était 북모다래요 북모다 맛있지 어때요? 특이해. 스파게티 집에서 나오는 약간 그런 소스가 있는데? 맞아, 맞아. 그걸 여성분들이 엄청 좋아하는데. 아, 그래? 아, 또 로제 소스에 찍어봐주소스. 아, 좋다. 맛있다. 우와. 깨라. 음, 대박. 음. 아유, 우리 손녀. 꼭 그렇게 먹는다. 아유, 내려 놓으셨네요. 형님. 아유, 진짜 맛있게 드셨네. 젤러멘. 오, 진짜 좀 스위트 가이. 근데 이게 제일 맛있어. 보리차 넣어줄까? 네. 보리차 몇 장을 마셨어요? 진짜. 맞아, 저 한 통 다 먹었어. 전하. 어, 전하. 눈 좋아질 거야, 결명자랑 같이 넣어가지고. 아유, 오늘 보리차 잘 팔린다. 다 먹었어. 어, 전하. 거실 배는 아래. 어, 건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